네, 베스트 스탁 시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. 오늘 정재훈 위원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분들 중에 좀 리뷰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두 개의 종목을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종목은 LOT 베큐미죠, 위원님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4일 날 말씀을 이제 해주셨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LOT 베큐미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계시니까 준비해 주신 걸까요? 그 아니요, 그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종목분들 종목을 많이 매수 얘기를 언급을 드려본들 못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렇죠. 대부분이고 그 못 사는 이유가 방송을 보질 못해서 매수를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할 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조정을 안 줘서 매수를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분들을 외도를 해야지만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규 종목분들을 말씀을 드려본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더 혼란스러울 수 있죠. 더 혼란을 좀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L.O.T. 백퓸이에요. 이 L.O.T. 백퓸에 있어서 모르시는 투자자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. 펌프 만드는 회사예요. 예를 들면 깨끗한 클린 룸을 만들 때에는 이 펌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. 전식 펌프와 습식 펌프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물질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랜드 쪽, 반도체, 비메모리 다 들어가요.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들어갑니다. 그럼 당연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주 고객사겠죠.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산 펌프를 썼었어요. L.O.T. 백퓸 펌프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. 그런데 작년에 퀄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L.O.T. 백퓸이 SK하이닉스의 벤더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. 거기에 하면서 소재 국산화의 일단 1차적인 수혜로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L.O.T. 백퓸 올해 사상 최대의 규모 최대의 실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. L.O.T. 백퓸은. 왜? 반도체 설비 투자하죠. 비메모리 쪽 설비 투자하죠.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하죠.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하죠. 그러면 바빠질 수밖에 없고요. 두 번째 삼성과 SK하이닉스 얘네 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장비사 중에서도 펌프를 필요로 한 PSK라든가 이런 기업들까지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.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고 난 장비를 판매를 하고 났을 때에 마진이 많이 남는다면 L.O.T. 백퓸은 경우는 AS에 있어서의 수익성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랬던 부분들이라 굳이 지금 자리 때에서 말씀을 안 드릴 이유가 없어요.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고가 와 많이 올라갔어.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매수 못하겠어. 분할로 하시면 돼요. 분할로. 1, 2, 3, 4 얘기하거든요. 1, 2, 3, 4.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이 있어요. 나는 이 종목 천만 원어치를 살 거야. 라고 하게 되면 1, 2, 3, 4로 나누세요. 그럼 절대 안 물린다고 하세요. 처음에 100만 원. 두 번째 살 때 200만 원. 세 번째 살 때 300만 원. 그 다음에 400만 원. 1, 2, 3, 4 더하면 천만 원이에요. 딱. 그렇게 분할로 해서 포인트를 잡으면 되지 원샷, 원킬로 한 방에 들이대니까 심지어 위축이 돼서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L.O.T. 백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좋다.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비하면 바에 의하면 L.O.T. 백퓸 공장은 풀가동입니다. 풀가동인 그런 사항들이고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번 외적으로도 중국 쪽에서도 L.O.T. 백퓸의 펌프를 장비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L.O.T. 백퓸은 창사일에 최대 실적을 낼 거다.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공장 가동률을 보면 알 수 있다. 풀이죠. 네. 풀로. 풀로 돌아간다.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분할 맥스 포인트 잡아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생소한 기업입니다. 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에요. 서플러스 글로벌이에요. 서플러스 글로벌을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?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 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올해 아마 최고 실적 낼 거예요. 이 친구도 최고 실적을 낼 건데 이때 당시에는 올라가 있던 부분들이 없었어요. 그러면 얘가 이 친구가 왜 최고 실적을 내지? 그러한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이 친구의 고객사, 협력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거는 사업 보고서를 제가 직접 보여드렸을 거예요. 이 화면을 통해서. TSMC가 고객사죠?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중고 장비 쪽에 있어서의 판매 이 부분들이 아마 수혜가 입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오픈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러셀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중고 장비를 구입을 해서 SK렌터카, 중고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중고차를 싸게 갖고 와서 쇠 빠지게 깨끗하게 닦고 타이어 좀 받고 엔진 좀 세척하고 잘 꾸며가지고 좀 더 값을 받아서 파는 거라고 했잖아요. 똑같아요. 러셀이나 서플러스 글로벌 마찬가지로 중고 장비를 들여와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고칠 거 고치고 수리할 거 수리해서 새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신공정이 아니잖아요. 정말 최신 공정이 들어가야 될 TSMC라든가 삼성 쪽에서 증서를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최신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돈을 들여갖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럼 중고 장비 쪽에 있어서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부분들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러셀 같은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. 게다가 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? SK 하이넥스에서 단지를 좀 조성하고 있죠. 거기에 있어서도 이 기업은 입주를 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. 그러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.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라갈 30%가 넘게 올랐어요. 넘게 올랐는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좀 조정을 기다려보세요. 아마 조정 기다리게 되면 저는 4천 원 이하권역에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그러한 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왜 AS를 해드리냐면 이렇게 못 올라가 있는 종목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되게 많고 방송이나 혹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살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들이 정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고 좋은 대신에 못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하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